해산물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해산물이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쌀 탱글탱글한 거 막 치기죠? 해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밥 좋아하세요? 아니 저 어제 제 인생 회전초밥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여기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 진짜 맛, 가격, 서비스 뭐하나 빠지는게 없는 육각형 식당이었어요 제가 나아있는 곳은 서울중구 통일로에 위치한 해당 스시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전거 같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따라올나? 아하! 따라올나? 아하! 자, 여러분 저는 여기 해량스시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매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3시부터 5시 저는 두 번째 디너타임 시작 시간인 5시 10분에 딱 맞춰서 들어왔어요 여기는 주문 방식이 좀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1인당 10접시를 드셔야 됩니다 기본 10접시는 17,000원이고요 보통 우리 회전초밥집 가면은 접시 색깔마다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건 2,000원, 이건 4,000원 근데 여기는 첫 번째 1접시를 17,000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1,600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진짜 다 맛있어요 짱! 또 왔는데 또 좋아 오는 동안 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여러분 셀프바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미소장국이랑 단무지 그리고 여기 염교 생강을 뜰 수 있는 셀프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락교 한국말로 염교 락교 만대 이 간장을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새우 계란말이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소라마요였나? 장어 여기 한치 여러분 여기 메뉴판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된 초밥이 있고 빨간색으로 된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일에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주문하면은 바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토치가 가는 것도 있고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초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를 체크하고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배달해 주십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 레일에 있는 걸 쓱 먹고 주문해 볼게요 계란 먼저 계란 초밥 이걸로 음 일단은 어제 느꼈지만 이 밥에 간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이걸로는 뭐라더라? 초밥 초밥 아니 아니 이걸 무슨 물이라고 하지? 반죽물 반죽물 맛있네요 그게 진짜 진짜 까맣게 입맛을 완전히 자극합니다 자 이번에는 싹 찍어가지고 한치같은데 새우 여기가 저는 회전 초밥이 밥이 따뜻한 걸 여기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진짜 빨라요 만들자마자 바로 먹는 거야 나는 항상 회전 초밥 먹을 때 차가웠단 말이야 백화점을 가든 문화 리필집을 가든 그래서 원래 이런 먹으나 했는데 진짜 따뜻해요 여러분 이거는 소라마요 제가 어제 가장 맛있게 먹고 사장님도 가장 자신있어 하는 메뉴 같았어요 이게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바로 나오자마자 죽입니다 진짜 장어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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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완전 큰 김밥 포토마키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양 구영우 때문에 엄청 유명해진 그런 김밥이래요 그리고 한입에 넣으면 복 들어온대요 와 엄청 크죠 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어떡해 이거는 사이드고요 따로 주문하셔야 되는 건데 회무침 그리고 특사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어 지느러미도 있고 광어 참치도 있고 연어도 있고 고맙네요 여기가 밥도 맛있는데 위에 올라간 회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블로그 가서 보니까 당일 공수한 생성놈을 바로바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광어 지느러미 쫄깃 탱글하다 참치도 안 먹어 볼게요 참치도 안 먹어 볼게요 닭슬리 닭슬리 녹는다 녹아 해무침 엄마의 회끝물아 이거 봐 진짜 맛있어 미친 놈이다 이거는 치즈볼 새우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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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뜻한 회전 초밥은 처음이에요 콘치즈 콘치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스시를 만들고 계시는 셰프님들이 한 여섯 일곱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쉬지를 않고 계속 만들어요 그만큼 회전이 빠르다는 거예요 따뜻할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맛있어 소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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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암만 좋은 거 먹어 호텔 뷔페 가도 이 무섭무가 난다 여러분 알죠? 유부좋은 국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을 주문해 볼게요 연어 뱃살 둘 흑인 양파 연어 둘 솔고기 스테이크 둘 묵은지 화로초밥 둘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 새우장 초밥 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시켜 볼게요 이것도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금우동이고요 그리고 해산물이 우와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아까 빨간색 주문한 초밥들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거는 튀긴 양파가 올라간 연어 초밥이고요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주의입니다 싹 올려서 음 바삭바삭해요 자 이거는 연어 뱃살 자 이거는 소고기 스테이크 이렇게 양파가 싹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어를 조린 건데 이것도 진짜 맛있더라고 음 음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가지를 튀겼는데 가지 튀김 초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입이 이게 36백 원밖에 안 한다고? 그동안죠 백화점 푸드쿠트에서 돈을 쓴 것 같아요 훨씬 맛있어요 훨씬 와 자 이거는 묵은지 마라초밥 약간 조금 리프레쉬 될 것 같아요 이 새우장초밥이 죽여줍니다 일단은 이 머리 뒤쪽을 살짝 와 이 소스가 기가 막혀요 와 여러분 보이시죠? 쌀 탱글탱글한 거 막 죽이죠 이거를 이제 해서 음 음 막 터진다 터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또 추가 주문해야겠다 이거는 광어 지느러미 치즈스틱도 하나 먹어주고 새우튀김도 하나 눈다랑어 참치 두 개 그리고 감태가 올라간 눈다랑어도 두 개 새우마요 두 개 새우장 맛있게 먹었으니까 두 개 더 자 이렇게 가보자고 자 다시 한번 한 쌍 싹 깔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여기 대박이죠 이렇게 정성을 많이 느꼈던 회전 초밥이 처음이에요 우와 자 이거는 연어 초밥에 명란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감태가 올라간 눈다랑어 싹 이거는 그냥 눈다랑어 새우마요 치즈스틱 곱씨 너무 많이 쌓이는 거 아냐? 아 진짜 적당히 먹고 갈게요 자 이거는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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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1,600원 여러분 접시 보게 접시 거의 치즈스틱 광고치느러미 나는 이제 초밥 먹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다 무한한 리핀 안 간다 근데 그동안 진짜 무한 리필 좋아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여기 여러분 제가 무능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심지어 고기파에요 저는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면 해산물이 미친놈인줄 알겠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무한 리필집도 아닌데 대기손님이 있으면 제한시간이 90분으로 제한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와 맛있어? 우리 미친놈이야 너야 우리나라 배 안 불렀으면 내 새해 줬다 니가 미친놈 니가 저도 미친놈 맞아요 제가 이거 먹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저한테서는 솔직히 여기 초밥들이 다 맛있거든요 하나도 빠진없이 근데 상액의 핍은 무엇이었나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좋은게 뭐냐면은 사실 이 가지 튀김이 엄청 바삭해요 근데 여기 올라간 토핑이 양파거든요 얘가 촉촉해서 중화를 해줘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애들을 연어 명랑연어 소라마요 좀 죄송하지만 유부초밥 튀긴 양파연어 그리고 새우장초밥 이 정도가 진짜로 맛있게 먹었던 거 그리고 사시미들 모두 이렇게가 제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거 그리고 아까 그 뭐야 가지 튀긴 거 가지 튀긴 거 짱 딱 기분 좋게 배부를 때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서울역 맞은편에 있거든요 근데 기차 내려가지고 식사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면 진짜 딱 좋을 거 같아요 진짜 난 서울역에서 진짜 짱인 거 같아요 요거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한 개만 더 먹을게요 온다 온다 가지 몇 개 먹어 와 가지가 가지가지 하네요 오늘 진짜 행복한 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에 뭐 먹지? 그만 먹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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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